뚜껍이 구경 하세요. 뚜껍이는 도굴 갖다 주는 거라 합니다. 깨끗한 곳에서 산다 합니다. 청정지역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자세히 보세요. 이렇게 자세히 볼 수는 잡아야 되는데 손이 내 닮았습니다. 내 손. 얼굴은 내 를 좀 닮았어요. 이리 와. 일어나라. 이거 이제 어떻게 되나. 어떻게 되나. 일단 생각 좀 해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